안녕하세요. 레드망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정말 장 건강에도 도움을 받고 또한 이렇게 깔끔하고 또 시원한 변을 보기에도 좋은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. 락사 그레늘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제가 이렇게 10개가 들어있었는데 다 먹었어요. 후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제품은 한의사가 242회의 성분 배합한 끝에 완성된 쾌변을 도와주는 락사 그레늘리라는 제품입니다. 제가 10일간 체험을 하였습니다. 건강한 변을 보는 사람은 32.5%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한 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장이 건강해야지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. 보통 겨울이라서 그런지 제가 요즘에 운동도 적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뱃살도 찌고 건강을 점점 잃어가는 듯 하더라고요. 저녁에 또 많이 늦게 또 먹고 자고 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소화도 안 되고 살이 찌는 체형으로 바뀌기 쉬워요. 이럴 때 관리하시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저는 모델 활동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관리가 꼭 필요해요.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제품도 꼭 챙겨 먹거든요. 그래도 여전히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서 아침에 변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. 네 그래서 제가 1회로 이 락사 그래뉴를 10일간 체험을 하였는데요. 여기 성분 중에 알로에 전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. 알로에 전입 성분이 굉장히 인기예요. 네 배변 활동이 원활하고 또 시원하게 상쾌한 쾌변을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다르게 배알이 없이 화장실을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. 무통 배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제품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네 이 제품은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천연 한방 성분이라 안심이 되고요. 향이나 맛도 천연 한방 소재의 맛이 나요. 네 어울리 제품 락사 그래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잘라놨고요. 가루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환의 형태예요. 가늘게 돼 있어서 목넘김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.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먹어보았는데 목넘김이 굉장히 편해서 좋고요. 네 일단은 한약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한방 제품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게 잘 먹었습니다. 네 여러분도 드실 때 거부감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. 또 저는 가루로 약을 먹을 때도 약간 가루날림이 있기도 해서 환 형태를 조금 찾는 편인데 환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굵기도 해서 목넘김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제품은 그래뉴 공법을 통해 만들어서인지 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네 노약자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시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. 3,4일 먹었을 때부터 아침에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요. 네 저녁에 이 제품을 먹고서 아침에 상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. 네 보통 5일째부터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충분한 물과 함께 제가 먹어줬는데요. 거의 1시간 정도 있다가 지나고 나서 화장실에 바로 다녀올 정도로 반응이 좀 빨랐습니다. 네 10일째는 제가 열포를 모두 다 먹었을 때는 배가 조금 홀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뱃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배변을 봤을 때 색깔도 황금변, 황금변이라 할 정도로 변의 컬러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또 식약처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건강식품 마크가 있는데요. 의약품이 아니라서 부작용에 걱정이 없습니다. 네 패키지에는 씹어서 섭취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한 물과 함께 삼켜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임산부, 수유부, 아이에게는 효과가 너무 강해서 섭취가 불가능합니다.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 외에 다이어트, 학생, 만성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미 효과를 수십 차례 입증 완료한 제품입니다.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, 그리고 장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락사 그레이뉴 제품 드셔서 모두 다 지금 면역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. 장건강, 무통배변으로 좋은 효과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편에는 더욱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!